이거, 어? 뭐야? 왜 안 돼? 야, 이거 노쇼다. 노쇼 당했다. 노쇼 당했다. 장훈이 어딨어? 장훈이 너 노쇼를 해? 그래, 평일에 이 시간에 사실 좀 쉽지 않지? 야, 다 노쇼 하는 거 아니야? 야, 이 개XX야! 어, 강희야! 강희야! 어, 어디 나는 몇 살입니까? 스물일곱 살 이강휘라고 합니다. 잘생겼다. 형님이 더 잘생겼습니다. 바로 그의! 고민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열심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요즘 쉬고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뭐 하냐고 물어보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아요. 나도 유튜브를 시작할 때 주변 친구들이 일 안 하고 왜 뻘짓하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지사 찍어야겠다. 도원결의 느낌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이제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근데 이거 왜 신청한 거야? 우리 어색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 나누면 제가 제일 자주 챙겨보는 유튜버인데 기회가 돼가지고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아악! 나는 저런, 저런 이걸로 처음이라서 너무 어색해가지고 우와, 사랑해요. 어, 여자야 이번에. 여자니까 좀 멋있게 있을까? 제발, 제발. 아하하하하하! 나 여자인 줄 알았어! 어, 안녕하세요! 형! 거짓말하지마! 내가 형이 아니잖아! 저 속은 여름이에요. 아, 진짜로? 이, 귀여워! 형!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 아, 당장 말씀하세요. 형, 방송을 보다보면은 무지성으로 구매를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무지성으로 많이 하게 되지. 우리 그 시덕자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캡처 해도 돼요? 아, 캡처 내가 해줄게요, 이걸로. 형,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어, 얼굴 맞대고? 아, 이거 안되더라고. 내가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트가 돼. 형, 반대로 하셔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야, 이거 유튜브 코리아에서 잘못 선전했어. 노쇼 그냥 해버리고.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기술 쪽 그 지원을 겪고 있는 중에 아니라 진짜 노쇼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기술 쪽 그게 아니라 처참한 팬미팅 현장입니다. 가끔씩 이제 막 팬미팅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절대 안 해. 야, 이 개XX야! 노쇼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해? 너 왜 이렇게 좋아해? 너 왜 이렇게 좋아해? 고독하고만 처참하고만 팬미팅 해달라고 하는 새끼들 불화였어. 나 혼자 팬미팅 할 뻔했구만, 이거. 관계자님 실망을 안겨 드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 은혜는 좀 여자일 것 같은데. 그래 은혜야! 너는 좀 나와라! 어 진짜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그래요? 멋있는 척 한번 하고 있어봤어요, 은혜씨? 너무 어색하다. 팅커벨입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캐나다에서 요학하고 있어요. 요학생이에요. 밤 10시요. 여기서 기다렸어요. 어? 와, 그럼 한번 주변에 이렇게 둘러봐 주시면 안 되세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진짜요? 그냥 세밥집이에요, 지금. 아, 어떻게 캐나다에 살고 계시지? 금수저이신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부럽다. 우리 사진 한 번 찍을까요? 마스크 한 번 벗을게요. 아, 다시 찍어야겠다. 잘생긴 척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어, 좋아. 아우, 나 여성 팬이 이럴진 몰랐어. 가세요. 어, 장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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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이. 장훈이 장훈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장훈이 너 쉬어. 야, 이 개XXXX야. 야, 이거 덥다. 나에게 상처만 안겨준 이런 팬미팅. 만약에 이게 뭐 아쿠넨 로데오 이런 오프라인이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새끼 혼자 저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너 이 새끼 왜 자꾸 웃어? 좀 눈물 나올 것 같은데? 다음은 뭐야, 브레이크? 어, 설마 영어로 스몰터킹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 어, 브레이크? 그 자신의 이름을 브레이크라고 소개를 한다. 음,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뎀니엘이야, 뎀니엘. 뎀니엘.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잘 지냈어? 바로 얼굴 벗으니까 바로 아시네요. 어, 아... 바로 알지. 나한테 가끔씩 연락해주면은 뭐 커피라도 한잔하고 할까, 진짜? 아, 네, 저는 좋아요. 메일로 번호... 어, 내가 도장해놨을 거야, 아마 기다려봐? 카톡 보낼게. 너는 진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한테 큰 힘인 것 같아. 총괄을 한 번 해야자! 하나, 둘, 셋! 휘완이! 쎄한 새끼. 야, 이 새끼들. 날 잡아서 다 족쳐야겠다. 야, 총괄 좋아. 틀렸어? 아니. 이 새끼들, 안 되겠다. 형의 팬미팅이 그렇게 진입장벽이 낮을 줄 알아? 새끼가 있고. 조금은 씁쓸하다. 자, 더 열심히 살 필요는 없겠다. 어, 그냥 돼. 야, 너 뭐야? 왜 시간 맞춰, 안 와? 아, 죄송해요. 지금 입고 있는 플리스 자켓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인데. 멋있어, 멋있어. 직업이 뭐예요? 에디터 하고 있고요. 가짜만의 패션 철학이 있잖아요. 상대방들이랑 좀 조화가 안 되면 자신의 패션 철학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게 맞는 걸까요? 남들 눈치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되 그래도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채워두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어차피 안 그러면 설명을 계속 해야 돼. 왜 이렇게 입었냐? 너는 옷을 못 입었다?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대중적인 스타일을 한 70% 하면 제가 좋아하는 걸 30% 정도 하는 편이에요, 항상. 그냥 고지식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고 하기에는 그 길이 너무 혼나네. 제가 유명해지면 형님 인터뷰하러 가도 됩니까? 유명해지지 않고 내가 망하면 인터뷰하러 오세요. 사진 한 번 찍겠습니다. 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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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이 안녕! 오! 오 밖에도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학생이라 학원 가고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저 고3인데 야구선수예요. 머리 스타일 멋있게 하고 가버리네? 남들과는 다른 스타일로 바로 째려버립니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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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여자 바로 꼬시는 스타일! 학원에서! 아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그거 알려드릴까요? 아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 문제가 뭐죠? 내년 8월 미국 가요. 사진 한 번 찍을까요? 하나 둘 셋. 츄파투스. 지금 근데 지금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거 아니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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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아 신호등. 안녕. 근데 나도 이해를 못 해 사실. 나도 뭐 누구를 이렇게 막 좋아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막 유튜버나 유명인을 이런 식으로 막 팬미터도 참여할 정도로 좋아한 적이 없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어찌보면 이렇게 노쇼하고 안 오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좀 이해는 합니다. 예. 근데 조금 마음이 쓰라리네. 으응. 야 흑화해야지 안 되는구나. 성만이? 아 왠지 올 것 같은데 성만이는? 무조건 이름 자체가 막 믿음직하잖아. 성만이? 핏 더 많이? 어 그렇지? 어 성만! 안녕하십니까? 저보다 형님이시죠? 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합니까? 몇 살이시죠? 저 이제 서른입니다. 아 만 서른이죠 곧. 저 핏 더 형 작년 출석왕이에요. 아 진짜로? 카페 아이디 뭔데요? 영어지? 베리베리요. 아 베리베리! 베리베리베리! 근데 지금 누가 쫓기고 있는 거 아니죠? 자꾸 걸어다니면서 안절부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형 덕분에 뭔가 그 옷도 좀 챙겨 있게 되고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아 되게 좋았어요. 형 덕분에 막 체험단 그 다음에 선물 이런 것도 너무 고마웠고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아 나 진짜 내가 더 감사해 내가 더 힘이 되는 거 같아요. 기념회 셀카 한번 찍을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 방금 뒤에 여성분 같이 찍을까요? 네?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 조스키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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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건강하세요. 아 저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1대1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1대1로? 어디세요? 집이구나. 몇 살이에요? 저 20살이요. 그리고 되게 귀엽게 생긴 거 같은데 여기 옆구리에 털이 좀 있으시네? 상남자의 기운이? 저는 기르고 있었어요 수염으로. 와... 제 영상 자주 챙겨보나요? 자주 보는 것까지 알 것 같아요. 아 솔직히! 아 좋아 오히려 좋아.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한번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아 뭐야 너무 흐리게 나왔는데? 하지만 여기까지! 여자친구는 있어요? 갑자기 시호가 여자친구는 있어요? 없어요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여자친구 생기려면 그 수염을 좀 밀어야 돼. 그리고 이제 한 20대 중후반에 그때 이제 수염 기르면 더 멋있을 거 같아요. 오늘 남은 저녁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자주 아픈데...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들려요 잘 들려요. 아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몇 살이에요? 저 26이요. 이제는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 그죠 그죠. 아 영상 자주 챙겨보시나요? 아 진짜 맨날 봐요 맨날. 아이디가 장규식인가? 댓글 남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제가 쑥스러워서 댓글은 또 못 남기죠. 지금 믿고 계신 티는? 아 샤카웨입니다. 샤카웨? 오케이! 아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아아악! 아 망했다 이거. 마니아는 차원에서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형 근데 왜 이렇게 차분해요? 하하하하하하 마지막에 인트로 한 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인트로? 새끼야 겨우! 에에에에에에에에이 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yeㅎ아! 아들.. 하하하하 영훈아 어제 제가 뭐 해줬죠? 그 최근에 퀼팅! 우와.. 아 다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돼! 하하하하하핰 어! 민규 삼아! 텐션이 똑같네요. 어디십니까? 일하는 도중에 나와서 걸리면 혼나요, 지금. 아, 스릴 있지. 이거 되게 민망하네요, 이거? 사실 저도 지금 도망가려다가 눈썹이 굉장히 예쁘시네? 손가락에도 문신하고. 대표님이 유튜브 보진 않겠죠, 막? 그 대표 당장 전화번호 가져와! 제가 또 한 말 올리겠습니다. 기념 사진 한 번 찍어요. 하나, 둘, 셋! 귀엽게 나왔어. 귀엽게 나왔어. 회사는 뭐 그냥 언제든지 관둬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여해주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나도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영상을 또 촬영하고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에 한 달에 하루도 빠짐없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그 열정에 기름을 부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제 이런 팬미팅을 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사해요. 사랑했습니다. 워 워 워 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돼요? 3 2 1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뭐하세요? 이제 복학해가지고 학생이고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시험? 저 임용고시. 이래 선생님이 될 분이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영상 잘 보고 계신가요? 어제 뭐 하셨죠? 퀼팅 자켓. 저 19년도부터 팬이에요 형. 아 진짜로? 여태계 팬이에요 형.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그래도 즐거웠어요 형. 별로 안 즐거웠잖아. 아니에요 이제 행복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석윤이 그렇게 도착하지 않아야지. 어 그렇지. 너 바쁠 거야. 바쁜 일상 어? 이렇게 바쁜 삶 속에서 형 팬미팅에다가 이분 투자하는 거 힘들 수 있어. 어 진짜요. 이해해. 해. 응. ать